김정씨, 이치수 역할을 맡은 김정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정씨, 정기초력을 맡은 김정입니다. 오늘 그리고 또 특별히 고윤정씨를 사이로 두 재욱씨가, 김재욱, 이재욱, 김재욱씨가 오늘 한꺼번에, 이럴 때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, 두 분, 반갑습니다. 김재욱, 이재욱, 이재욱, 김재욱씨가 오늘 한꺼번에, 이럴 때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, 두 분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정면, 그리고 시선,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곧 죽습니다. 연출과 각본을 하자, 하병원 감독님을 문의하러 모십니다. 네, 우리 배우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, 감독님께서 합격되신데, 감독님 이쪽에서, 조금 가까이 서셔서 좋습니다. 방식은 똑같습니다. 왼쪽부터 봐주시죠. 정면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죽을 순 없다. 죽음의 룰이고 지란이걸!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. 왜 이렇게 부를 거야? 형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깊이 바랍니다.